둘 셋! 레디 액션! 안녕하세요 액션입니다! 네 여러분 드디어 오늘은 우리가 뭐 할 거죠? 자! 야 자기를! 근데 오늘 자기가 말할 것처럼 자 오늘은! 그래서 뭐 할 거죠? 오케이 오케이 자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또 모였는데 오늘 뭐 할 거죠? 카운 리액션! 네 저희가 이번에 그 백만 뮤비 돌파하면서 그 싱크로나이즈 챌린지 이제 저희가 받았었는데 그래서 각 한 명당 한 명씩 이렇게 뽑았었잖아요 네 어땠어요? 와 진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실 제가 다 봤어요 오 다 봤어요? 다 봤어요 진짜 다 봤어요 어 그래 약간 각자 오늘 뽑아온 기준 기준? 어떤 게 좋아서 뽑아낼까 이런 것들 저는 그냥 Y? 느낌? 느낌? 오 그치 느낌 중요하지 느낌적인 느낌 많은 팬분들이 이렇게 의상까지 너무 열심히 하고 진짜 멋있어요 맞아 맞아 엄청 저희의 모든 걸 다 이렇게 커버를 해주신 분들 많았는데 그걸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 누가 누구의 픽이죠? 제 픽이에요 오! 아리아 픽이에요 아니요 춤이 너무 많아요 춤은 정말 잘춘고 그리고 옷도 진짜 멋있어서 약간 제 무대의 옷이랑 너무 비슷해서 놀랐어요 그럼 봅시다 라이팅도 진짜 멋있어요 그렇네 아 와 미션 오! 미쳤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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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여워! 오! 야! 마주오인 것 같아. 마주오인 것 같아. 마주오인 것 같아. 오! 빛이 멋있네. 우와! 저 조만간 상관없는데? 하나, 둘, 둘, 셋. 오! 역시 야와미가 느낌을 보고 이렇게 픽을 했다고 했는데 느낌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번 키핀 데파에도 맞아. 맞아. 나 봤었어. 맞아. 그때부터. 오케이. You're so cool. 그럼 다음은 누구일까요? 비즈픽! 오! 바로? 귀여운 아기예요. 아니 이미 너는 천장년부터 너무 귀여워. 귀여운 아기. 오! 아! 귀여워! 완전 엉덩이처럼 하네? 그치? 귀여워! 귀여워! 오! 룩시클! 우와! 룩시클! 우와! 귀여워! 오! 레디 액션! 오! 귀여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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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운데요? 이거 뭐야? 귀여워. 어머! 귀여워! 너무 대충해라! 너무 그렇고. 어머! 귀여워! 진짜! 우와! 와! 웨이퍼가 여자리야! 이거 귀여워! 와! 너무 귀여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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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왜 이렇게 했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와! 오! 엔트멘트! 하하하하! 하하하하! 와! 너무 귀엽다! 여러분! 제 픽박이 너무 귀엽지 않아요? 우와! 하하하하! 이거는 니즈가 보자마자 이렇게 보여줬던 기억이 있어요. 언니 이거 봐! 너무 귀엽잖아요. 보여줬던 기억이 있는데. 저 제 파트부터 립싱크부터 시작해가는 거. 립싱 진짜 너무 좋아. 이 뭐랄까. 이 엔딩에 엔딩까지. 엔딩까지. 오! 오! 시크한! 제가 약간 배워야겠다고 생각할 만큼. 이렇게 어린데 끼 부리는 거 쉽지 않거든요. 다음 무대 때는 반영은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좋아 좋아. 그럼 다음 영상은 놓을까요? 다음은 한나의 픽입니다. 오! 밥 바를까요? 우와! 사이의 타면 너무 비슷하네. 우와! 그럼 나 이렇게 둘이 맞춰 입는 거 너무 좋아. 진짜. 야외에서 지금 에넬지 느낌 난다. 진짜! 우와! 오! 신나! 우와! 에넬지 진짜 너무 들었어. 멋있는데? 멋있어. 아우! 옷도 너무 귀엽다. 뭔가 되게 그 춤이 딱 봤을 때 마음에 들었던 이유가 춤 사이사이 뭔가 되게 그런 흐름도 되게 부드럽고 그래서 뭔가 딱 뭔가 기억에 남고 좀 나 약간 이 릴스 좀 픽하고 싶은데 오! 생각이 들어서 오! Who思led P.R.O.P.O.P! 자 이제 내가 노아픽 소개하겠습니다. 노아픽 소개해 줄래요? 네 네! 두둥 이거는 이 영상은 제 원래 커버댄스 팀 영상이에요 오! 달콤! 귀여워! 아 그럼요! 누나가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댄스 팀 얘기를 해줬는데 그 팀 이름이 달콤이라 그래서 저 영어로 따로 뜻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냥 한국어 달콤이었더라고요 아 진짜? 그래서 로고도 달이래요 그래서 너무 귀여웠어 제가 만든 이 분 그 만든 아 진짜? 아 진짜? 달 오! 그럼 이제 바로 가면 돼요? 오케이 안 이뻤는데? 눈물 날 것 같다고? 우와 우와 옷이 진짜 우리랑 너무 똑같이 진짜 우와 그냥 텍테일이 우와 근데 팬분들이 이런 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그 각자 파츠마다 그걸 되게 카페 잘해주셨나? 오리지널 블라우디 스타일 옷이 악세사리까지 파츠? 우와 페이스 라우스 저 그뒤 진짜 신기해 우와 카메라 무빙이 너무 좋다 눈물 날 것 같아? 눈물 날 것 같아? 눈물 날 것 같아? 눈물 날 것 같아? 응 우리 있잖아 우리 있잖아 우리 있잖아 그럴까 기대했네 오우 귀여워 우리의 헤어도 너랑 비슷한데? 응 맞아요 윙터 봤냐고 윙터 봤냐고 와 너무 귀엽다 우와 파라색 하이라이트까지 파트 그 파트 파트를 되게 잘 살려주는 것 같아 와우 오오 너 봐 너 봐 한 명씩 한 명 정도 물어봐도 돼 응 염색하면 너 어떡해 다음 영상에서 같이 염색하고 나오시는 거 아니야? 오 이거 이거 해야겠다 와우 와우 됐다 에이 오 오 저의 노래 돌이 너무 좋아 오 이 파트 되게 멋있어 너무 잘 맞추겠다 이 파트! 어느 파트인가요? 아 귀여워! 나왔다 불러주고 나왔어. 오! 잘 못 봤어! 에너지가 너무 좋은데? 싱크로릭셔? 귀여워! 왜 이렇게 너무 잘 못 찍어? 와 파워가 근데 에너지가 너무 좋은가 봐. 오! 잘하는데? 오! 느낌만 한데? 어 미쳤다. 그치 뭔가 그래도 있었으니까. 오! 오!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 달콤! 아니 나 항상 그 러시아 분들이 이렇게 커버 영상 해주실 때마다 느끼는 게 그 뒤에 관객분들? 보시는 분들이 엄청 많고 그 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 한 번 이렇게 슉 하잖아. 그 카메라 슉 불잖아. 그게 약간 시그니처가 돼가지고 맞다 맞다. 오! 그런 거 정말 멋있어. 이거 없으면 언니가 이 컴퓨이 이제 아니야. 오! 나는 질문했어. 여러분 고마워 진짜 고마워. 너한테 질문했어. 달콤은 스위트한 듯이 아니야? 맞아. 오! 언니 아까 문 얘기하던데 아니 원래 달! 달콤이 뜻은 스위트인데 달이라는 글자가 들어가잖아. 월드가. 그래서 홍보가 문을 달해. 오! 센스 있는 장면스. 저 마지막 영상은 저의 핏입니다. 멋있다. 저도 이거 초반에 아리아가 공유를 해줘서 봤던 영상인데 맞아요. 멋있어요. 진짜 밤에 집었으니까 진짜 너무 멋있어. 얍! 액센 오! 나는 액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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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이거는 옷이 우리 옷이 한번 하다가 된다. 우리가 수출하고 도시하고 이럴 때 딱 그때 바지까지 똑같아. 그리고 이게 약간 바람이 되는데 바람 맞으면서 이렇게 치는데 바지. 오! 와우! 예이! 오! 멋있어! 멋있어! 오! 내가 오늘 되게 바람 날리는 것 좀 느낌있다.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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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봐. 일단 이런 거 이런 거. 와! 와! 무기나는 거 좋다. 그리고 진짜 엄청 잘 맞아. 너무 잘 맞아. 너무 예쁘다. 오! 손이 완전 스쳤는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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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진짜 빨리 올라왔어. 오! 오! 한 달 전에 올라왔어. 오! 오! 아! 오! 이렇게 해외 분들인데도 립싱크를 너무 다 잘해주셔가지고 근데 왜 이래? 그 감소에 흔들 것 같아 와 립을 너무 잘한다 표정도 진짜 잘하는데? 맞아 감탄 맛 나와 감성주기 그럼 포인트 부분들은 이렇게 딱딱 잡아가지고 딱딱이 발이 잡았지 않았어? 딱딱이 딱딱이 맞아 오히려 어두운 데서 어둡게 입고 하니까 약간 더 느낌인 거 같아 맞아 맞아 눈범이 눈범이 너무 예쁘다 눈범이 너무 예쁘다 오 잘한다 오 오 멋있어 오 오 오 오 오 오늘 이렇게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이 다섯 팀 말고도 저희가 진짜 거의 다 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모두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한번 감사합니다 한번 할까?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 많이 사랑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저희 픽으로 이렇게 되신 다섯 팀 분들에게는 저희가 또 1대1 그 영상 편지가 또 보내드릴 예정이니까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많은 참여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엑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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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